1, 2, 3, 2, 3, 2! 그래, 너희들은 누구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흥이 많은 형제 흥재예요! 예스, 베이비! 이야!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이야! 정말 보기만 해도 흥이 난다. 그런데 여기 왜 나왔어? 선생님, 지루한 국사 수업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게 흥으로 신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 1993년 거란족 침입. 전하!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싸웁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전하께서 피할 곳을 제가 마련을 두어 싸웁니다. 그것이 어디요? 바로 저 언덕 위입니다. 어디라고? 언덕 위! 언덕 위? 언덕 위? 뭐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지루한 세계사 수업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게 흥으로 신나게 보여주세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저 망망대해를 건넌다면 새로운 땅이 있을 것이오! 아니, 대체 어느 바다를 건넌단 말이오? 그 바다는 바로! 백평양을 건너! 백평양을 건너! 됐어! 엉덕이 건너서!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가 갖고 예쁜 나 같은 여자!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는 흥이 하세요! 흥이 난다! 흥이 난다! 흥이 난다! 흥이 난다! 안녕, 얘들아! 예쁘다! 예쁘다! 네, 누구세요? 일시대에 품격 있는 여자. 내 이름은 티나예요. 산티나예요. 네, 산티나 씨.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말도 마세요. 오늘 주차장에서 사고 났어요. 근지야, 잠깐만. 왜? 미안해. 내가 오늘 네 차 쿵했어. 뭐, 내 차?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짜부됐어. 에? 그냥 멋진 네 차가 이렇게 됐어. 이거 완전 패차 아니야, 패차! 미안해. 됐어, 괜찮아. 진짜? 다행이다. 난 네가 막 커 낼까봐. 얼마나 똥줄 탔는지 몰라. 에? 심장이 쫄깃쫄깃했는지 몰라. 근데 이것 좀 받아줄래? 내가 미안해서 그런데. 뭐야? 이거. 뭐야? 언니 건데 내가 뿌리 깠어. 에? 언니 몰래 획득한 거야. 아니, 이번 기회로 앞으로는 안전운전하세요. 아, 평소에 그렇게 걱정 없어요. 제가 원래 좀 쇠뻑이 있는 여자라서 괜찮아. 신의 가오가 함께하는 여자라서 괜찮아. 저기, 아 맞다. 할 말 있다. 넌 신이 버렸으니까 딴 신 알아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고소. 고소.